이번엔 2단원 중복조합 조합이 뭐야? 조합이 뭐야? 조합이 조합이 뭐야? 얘랑 얘랑 같이 결합시켜 이게 조합이 아니다 조합은 씨야 조합은 왜 이러세요? 순서 없이 조합은 순서 없이 뽑기 잘 못 찍혔어 기억나요? ncr이 뭐지? 서로 다른 n개에서 뭐라고?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알게 뽑기지 알게 뽑기 알게 뽑기 반대말은 뭐야? 브라보 알게 뽑기 반대말은 모르게 뽑기 이해돼 안돼요? 맞지? 알게 뽑기 그런데 중복조합이니까 뭐야? 중복조합이니까 아니 중복조합이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일단 이게 ncr 리뷰한거야 ncr 그런데 ncr 하나 해볼까? 10c3 계산 어떻게 한다고? 10c3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남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하는거지 맞아? nc 넌 해봐 10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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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2 이해해 알겠죠? 이렇게 하는거야 되지? 그러면 이게 조합이였어 그러면 중복조합은 뭐야? 숨선은 없는데 중복을 허락해 뭘 허락한다고? 중복을 허락해서 뽑겠다 이거야 알겠어? 알겠지? 그걸 어떻게 쓴다? nhr 이렇게 쓰겠다고 nhr 알겠어? 알겠지? nhr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뭘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 허락의 영어로 뭐야? allow 또 permission 아닌데 permin 허락하다가 허락 허락 permit 허락 허락 거의 선생님이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12년 12년만에 처음으로 얘기해 봤어?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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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벅 허락 허락 병 동şekkür fahren 허락 통 허락 сложно 묵 허락 소ased heavy 적 Emp 원 2개에서 2개 뽑기 했을 때 대표 2마리 치는데 대표 2마리 하면 2자리 이렇게 만들지 이해 Häatten 2자리 만들잖아 2개 뽑기 하면 3개 뽑기 하면 몇 자리 만들어? 3자리 만들지? 이해할래? 돗개 뽑기 하면 몇 자리 만들어? 돗개 뽑기 2개 뽑으면 2자리 만들고 3개 뽑으면 3자리 만들고 돗개 뽑으면 돗자리 만들지 할쩍할쩍 웃어러 다음 시간에 하드한 과제를 하고 싶지 않으면? 알겠지? 자, 도깨뽑으면 도짜리를 만들겠다고 영상 들어갔는데 웃음소리 안 나면 시즌 과제 존나 많이 낼 거야 알겠지? 이북에 뽑으면 뭐 만들어?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그럼 몇 자리 만들어? 몇 자리 세 자리 만들어 세 자리는 누가 앉을 수 있어? 새들이 앉을 수 있는 거야 저렇게 자꾸 자기가 내가 개들이 하는 거야 자, 일단 봐봐 여기 애비가 있지? 그래 애비를 구분짓게 하는 거야 서로 못 보게 하려는 애비로 칸막이 하나 붙으면 되지 칸막이? 그래서 칸막이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이해 잘하는데? 됐어요? 세 개니까 몇 자리? 세 자리 두 개니까 칸막이 하나 인정해야 해 인정하지? 그냥 이거 배열해 봐 배열해 봐 칸막이 여기, 칸막이 여기, 칸막이 여기 언더바, 언더바, 언더바 이 자리지? 언더바, 언더바, 언더바 언더바, 언더바, 언더바 언더바, 언더바, 언더바 이해해야 해 이거 배열하면 결국 네 개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 저 칸막이 앞을 A라 생각하면 되네 칸막이 앞을 A라 생각하자고 칸막이 앞을 A 이해해? 그럼 칸막이 뒤는 P라 생각하자고 B B, B, B 이해해 안 돼? 그러니 애비 중에 세 개 뽑으면 당연히 A 세 개 A 두 개 B 하나 A 하나 B 두 개 P 세 이거밖에 없잖아 이해해 안 돼? 이해해? 그러면 결국 AB 중에 중복 허락해서 세 개 뽑기는 세 개니까 세 자리 만들고 두 개니까 칸막이 만들어서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이해해 안 돼? 저 네 개를 배열하면 되는 거지 이해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4팩 나누기 뭐야? 3팩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왜? 같은 거 세 개 맞아 안 맞아? 네 개 중에 같은 거 세 개 있잖아 언더바 그럼 3팩 나누기 3팩 인정해 안 해 그렇지? 그런데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안 하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 4개 중에 언더바 들어갈 세 자리 뽑기 해도 되지 그냥 4C3 해도 되겠어? 이해해 안 돼? 맞지? 4C3 이해할 때까지? 되죠? 이야 진짜 열강을 하네 이번엔 ABC 중 중복을 또 허락해서 다섯 개 뽑을래 몇 개 뽑는다고? 그럼 몇 자리 필요해? 몇 자리? 다섯 자리가 필요하지 얘네들이 못 보게 하려면 칸막이 몇 개 필요해? 두 개 이해해야 안 돼요? 맞지? 그러면 이것도 한번 배열해보자 배열해보면 이런 그리고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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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네?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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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네? 맞지? 앞에만 두 개 다 깔았어?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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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네? 이해해 안 돼? 아니 이렇게 두 개 붙였어 이번에? 언더바 언더바 뭐로 봐? B로 보자고 인정해? 이거 되지? 그 다음에 맨 뒤는 뭐로 봐? 인정해 안 해요? 맞지? 맞지? 일부러 한 거야? 그랬더니 얘는 A 몇 개? 한 개 B 한 개? C 세 개 뽑은 경우를 의미하지 얘는 B 다섯 개 뽑은 경우를 의미하고 얘는 C 다섯 개 뽑은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는 A 두 개 C 세 개 뽑은 경우를 의미하더라 이 거지 결국은 뭐야? L, B, C 중에서 중복으로 한 개 다섯 개 뽑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언더바 다섯 개랑 칸막이 두 개 배열하는 거랑 똑같이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칠팩에 칠팩에 5팩 2팩 이러면 되지 인정하냐 안하냐 됐지? 그냥 없이 마찬가지로 먼찬가지 마찬가지로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중에 언더바 들어갈 다섯 자리 뽑기지 이해돼? 그러면 7, 15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런데 다시 봐봐 그런데 이게 뭐라고? N개에서 중복해서 R개 뽑기라고 했지 그럼 두 개에서 두 개에서 중복해서 몇 개 뽑기야? 세 개 2H3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쟤는 3H5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아? 그리고 이 계산은 다이렉트로 못하고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야 되겠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어? 그럼 이제 이걸 바꾸는 방식을 이제 또 배워야지 다 이해했으니까 그지? 세 개 때문에 몇 자리 필요해? 세 자리 두 개였으니까 칸막이 하나 그럼 여기서 1 뺀게 칸막이 수지? 여기서 1 뺀게 칸막이 수 세 개니까 세 자리 세 자리 2에서 1 뺀게 칸막이 수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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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대로 내려왔지 4 이해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MHER N 더하기 R 빼기 1 CR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이게 뭐예요? 자릿수 이게 큰막이 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 안 돼? 그래 놓고 자릿수 뽑기 언더바 들어갈 자리 뽑기 자리는 계속 알게 있으니까 이해돼 안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 식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 계산을 누구로 할 거기 때문에 알겠느냐? 이해돼요? 오케이 넘겨 자 NHER 이게 뭐라고? 다시 한번 NHER N개에서 중복해서 알게 뽑기 알게 뽑기 알게 뽑기 그러니 자리 몇 개 자리 알게 N이니까 칸막이 몇 개 N마이나 슬게 칸막이 이해돼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다 더하고 N마 N 더하기 R 빼기 1에서 알게 뽑기지 이해돼? 뭔지 알겠어? 좋아 너무 잘 설명해 주지 않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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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곱쪽 풀기 전에 유형 공유번 보세요 뭐 보라고? 유형 공유번부터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야? 8이죠? 이해돼요? 이랬을 때 1번 X, Y, Z가 음안인 정수 해의 개수를 구하여 음안인 정수 해의 개수 이해돼요? 음안인 정수 해의 개수 그럼 음안인 정수가 뭐야? 0하고 뭐? 자연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0하고 자연수 알겠죠? 그럼 해의 개수를 구하래 알겠죠? 그러면 다시 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을 만들 건데 여기다가 중복 조합을 좀 매칭을 시킬 거야 해의 개수를 구할 때 알겠지? 그럼 여기에 X라는 문자가 존나게 많아 쓸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 X가 존나게 들었어 이해돼요? 그리고 이 주머니에는 Y가 존나게 들었고 이 주머니에는 Z가 존나게 들어있다 이거야 알겠어? 그래 놓고 내가 이 주머니에서 토탈 8개를 뽑을 거야 몇 개 뽑는다고? 8개 2개 알겠지? X를 몇 개 뽑고 싶어? 너 X를 2개 그럼 Y는 Y는 3개 그럼 Z는 너 뽑고 싶으면 안 되지 이제 남은 개수만 더 뽑아야 해 그럼 또 3개지 이해돼?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아 233이라는 헬을 의미하지 이해되는데 233 넌 너 상훈이 알겠어? 그 다음에 상훈아 X를 몇 개 뽑고 싶어? 2개 Y는 몇 개 뽑고 싶어? 6개 잘했어? 그럼 Z는 하나도 안 뽑았지? 이해돼? 그럼 무슨 애를 의미해? 2, 6, 0 계속 화상하는 거 아니야? 이해되는데 지금 방금 봤지? 봤지? 그럼 결국은 뭐야? 이 세 개의 문자를 가지고 중복 허락해서 여덟 개 뽑는 가짓수만큼 있네?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라 쓰면 돼? 3, H, 8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아 안 맞아? 이 세 문자를 가지고 중복 허락해서 여덟 개를 뽑겠다 그것만큼 해의 갯수가 있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이때는 X 두 개 Y 세 개 Z 세 개 뽑으니 233이라는 해가 되는 거고 두 개 보니까 260이라는 해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자 이번에는 X, Y, Z가 자연수의 갯수 뭐의 갯수? 자연수의 갯수 자연수의 갯수 그치? 그러면 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인데 똑같아 너 생각해 봐 X 몇 개 뽑을래? 얘를 써먹어야 돼 지금 이거를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건 자연수의니까 우리가 0이 나오면 되니 안 되니 0이 나오면 안 되니 0이 나오면 안 되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0이 나오는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먼저 먼저 알겠어? X도 한 개 꺼내 놓고 Y도 한 개 꺼내 놓고 Z도 한 개 미리 꺼내 놓자고 하나씩은 먼저 꺼내자 하나씩은 이해가 안 돼? 난 토탈 몇 개를 뽑을 건데? 8개를 뽑을 건데 맞아? 하나씩 미리 뽑아 놨으니까 난 5개만 더 뽑으면 되네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여기서 X를 0개 뽑고 Y를 0개 뽑고 Z를 5개 뽑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해는 0, 0 오지만 얘를 만족하는 해는 얘를 만족하는 해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를 먼저 꺼내놨잖아 그럼 이게 0이 되더라도 이렇게 둘이 더해 버리면 1로 바뀌어 버리지 1로 바뀌지 1로 바뀌지 맞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1로 바뀌지 그럼 이렇게 더하니까 1은 6 그럼 더하면 8 맞잖아 이렇게 되면은 뭐가 안 나와? 0이 안 나오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돼?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하게 되면 몇 개를 미리 뽑아놔? 하나씩 미리 뽑아놓는 거야 하나씩 이해가 안 돼? 하나씩 미리 뽑아놓고 여기에서 중복해서 몇 개 뽑기? 5개 뽑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되지? 그게 몇 번? 2번 알겠느냐? 이해가 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수의 개수 음아닌 정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는 문자에서 중복해서 뽑는 개념이다 되냐?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자 유제 이거 보세요 A 도하기 B 도하기 C에 3승에서 알겠지? A 도하기 B 도하기 C에 3승에서 항의 개수 구하래 뭘 구하라고? 항의 개수 알겠지?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생각해 봐 4승 아까 4승? 4승에서 항의 개수 항의 개수 항의 개수 어렵지? 이거 봐 A 도하기 B 도하기 C는 이걸 몇 번 곱한 거지? 4번 곱한 거지? 4번 곱한 거지? 이해 돼요? 안 돼요? 맞지? 그러면 이거 노가다 뛸 때 여기는 A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 B 이래버리면 A 상승 B제곱 나오는 거 아냐? A 상승 B제곱? 아니 A 상승 B 1승 나오는 거 아냐? 저거 이해해? 뭔 소리이냐면 노가다를 쓸 때 분명히 이 새끼랑 곱한 거 있을 거 아냐? 그럼 그게 A 제곱이지? 그 새끼를 다시 얘랑 곱하면 또 A 상승 아냐? 그걸 다시 얘랑 곱하겠다고 이런 얘기잖아? 이해 돼 안 돼? 이해 돼 안 돼? 되지? 이해 돼? 되지? 됐어? 그 다음에 지금 뭐야? 여기 4개가 있는데 내가 A 3개 선택하고 B 하나 선택한 거지 이해 돼 안 돼? 그러면 이거 전개하게 되면 항들은 알겠어? 항들은 다 이 모양 아냐? A의 네모승 곱하기 B 세모승 이런 형태 아냐? 항들은? 맞잖아 L이 막 아 C도 있네 뭐도 있다고? C도 있으니까 C의 동그라미승 이런 형태 아니니? 이해 돼 안 돼? 이해 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 네모랑 세모랑 동그라미도 하면 총 몇 개 해야 돼? 몇 개? 몇 개? 몇 개? 네 개 맞잖아 여기 A 두 개 여기 B, C 하면 한 개, 한 개 두 개니까 네 개잖아 이해 돼 안 돼? 여기가 4승이기 때문에 몇 개일 수밖에 없어 여기 밑에 나오는 개수 문자 개수는 4개일 수밖에 없다고 맞아 안 맞아? 이해 돼? 그치? 그러면 저걸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잖아 이해 안 돼? 그러면 A가 X개 나왔고 B가 Y개 나왔고 Z개 나온 거 아냐? 맞지? 그렇게 따지면 이거 더해서 얼마가 돼? 4개야 되는 거 아냐? 그치? 004도 괜찮지? 항은 C에 사서는 다른 항이잖아 이해 안 돼? 그러니 뭐 하면 돼? 3H4 이해돼요? 이해 돼? 그럼 또 하나 하나 또 하나 A도하기 B도하기 C도하기 D도하기 2에 3승이래 그럼 항의 개수 몇 개? 5개 항의 개수 다섯 개 같은 수정이 있네 제 전개하면 A의 네모승 B의 세모승 이거 아냐? 그렇지? 그러면 몇 개 더한 게? 하나 둘 다섯 개 더한 게 3이면 되는 거지? 그러니 OH 3 이러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계세요 OH 3 이러면 된다고 이해 되요? 3 H4 이러면 되겠다고 원리는 이러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 알겠지? 이해돼? 그렇지? 영상 보고 있어? 집에서? 네 좋아요만 안 누르더라? 로그인해라 로그인해라 좋아요 좀 눌러 알겠느냐 이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명의 어린이에게 같은 종류 여기 거냐 누구한테 뭘 주는데 세 명의 어린이 A B C한테 사탕 몇 개 사탕 몇 개 사탕 몇 개 사탕 몇 개 일곱 개 일곱 개를 나눠준대 사탕이 뭐 딸김맛 사탕 바나나맛 사탕 이런 게 아니야 똑같은 사탕이야 이해 되? 그럼 봐봐라 사탕 일곱 개를 얘네 나눠주면 어떻게 어떻게 나눠줄래 난 이렇게 나눠줄래 3 3 1 내 맘이지 이해 되? 어 난 C가 꼴리기 싫어 알겠어? 그럼 둘 둘 둘 이렇게 남아줘도 되는 거지 결국 뭐만 중요하지 얘네들이 받는 개수만 개수됐다 다른 거 아니야 나눠주는 방법은 그러니 A가 X개 받고 B가 Y개 C가 Z개 또 일곱 개면 되네 이해되는데 그럼 사탕을 받지 못하는 애도 있다며 1번은 그럼 1번은 뭐야 결국 음아닌 정수혈구가 라는 문제지 인정해야 돼 그치 그럼 뭐하면 돼 그냥 3H7 이러면 되겠네 아까 기억나 3개의 문자를 가지고 중복해서 일곱 개 뽑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씩 받으려잖아 그러면 뭐하면 돼 몇 개 빼내 한 개 한 개씩 빼내야지 한 개씩 X도 한 개 빼내고 Y도 한 개 빼내고 Z도 한 개 빼내니까 X도하고 Y도 얼마가 돼 이제 4가 되고 그렇게 하면 3H4 이렇게 되는 거지 예해요 안해요 알겠어 네 똑같은 문제인 거야 되지 그래서 중복 조합 이게 같은 것을 알겠어 같은 것을 다른 주머니에 담을 때 중복 조합을 쓴다고 선생님이 고사매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 알겠어요 같은 것을 다른 주머니 같은 것을 다른 주머니에 담은 개념 아냐 이해돼요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때 뭐만 중요하다 이 주머니에 들어간 개수만 중요하다 그래서 X개 Y개 Z개 알겠지 다른 주머니에 들어가 주머니에 들어간 개수만 중요하다 알겠어 그럼 X개 Z개 해놓고 강정식 만들어라구 알겠느냐 이해되지 그 다음에 유형 4번 이제 함수의 개수 저번에 좀 했지 함수의 개수 했어요 1 2 3 이거 했어 2 3 4 5 6 이렇게 했는데 1번 함수의 개수는 몇 개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의 개수 몇 개 그렇지 이거 했지 했어 이거 중복순 열어서 그 다음에 1 대 1 함수의 개수 수연이 몇 개 그렇지 잘했어 5개 세기법 나열하면 되지 자 세번째 증가함수 했어 증가함수는 뭐야 수연이 잘했 자 네번째 X1이 X2보다 커 어 그런데 FX1이 이렇게 되면 뭘 의미해 이건 증가함수를 의미하지 그런데 여기 등호가 들어갔다고 뭐가 들어갔다고 뭐가 들어갔다고 등호가 들어갔어 이해되는데 이런 알겠어 그러면 뭐야 이런 것도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면 돼 같아도 되잖아 이것도 되지 이해되면 돼 이건 돼야 안 돼 이렇게 이렇게 같은 건 돼야 안 돼 이건 안되지 이건 안되잖아 이해되면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등호가는데 여기 다섯 개에서 중복해서 세 개 뽑아봐 중복해서 2,4 그럼 얘가 이렇게 뽑았지 중복해서 그치 그러면 1과 2는 1,2,5,4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럼 얘가 뽑은 거랑 3은 하나가 만들어지지 맞아? 그 다음에 상훈이 뽑아봐 2,2,3,4 1 1 1 왜 뽑아 미친놈아 2부터 뽑아야지 2부터 뽑아야지 여기서 중복 허락해서 실행생 저거 또 졸아서 실행생 중복 허락해서 세 개 뽑아보라고 여기 세 개 있으니까 세 개 세 개 세 개 뽑아봐 2,2,3,4 그거 얘가 방금 했잖아 2,2,3,4 그거 방금 얘기했다고 2,2,3,4 2,3,4 이렇게 대응시키면 되지 맞아? 그 다음에 중복 하나 더 뽑아봐 4,4,4 4,4 아주 잘했어 알겠지?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 드모가 있으면 뭐로 하면 돼? 중복 조합으로 풀면 되겠네 이해되는데 이 다섯 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몇 개 뽑기? 세 개 뽑기 알겠느냐? 이해되요? 오케이 여기서 여기까지 끄세요